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가을에 이렇게 가울아가 예쁘게 많이 피어서 화사하게 보입니다. 이 가울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잘 자라서 잘라도 또 올라와서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을아를 올해 한 4번 정도 잘랐던 것 같아요. 너무 잘 자라서 쓰러져서 사실 가을아는 하늘하늘한 게 예쁘기는 한데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지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 많이 잘랐는데 그래도 잘 자른 후에 또 싹이 많이 올라와서 꽃봉오리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올 여름에 정말 예쁘게 보고 얼마 전까지도 예쁜 꽃을 보았던 부영화인데요.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가을이구나 하는 걸 실감나게 해주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내년에도 예쁘게 꽃이 피겠죠. 조팍도 꽃이 아주 많이 피어서 아주 화사하게 예쁩니다. 이 조팍도 아까 가을아처럼 잘라도 계속 잘 올라오고 해서 아주 기특한 그런 꽃입니다. 빈 화단에 심은 활련화가 가을에 아주 정말 풍성하게 잘 자라서 얘가 지금 어디까지 자랄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변을 다 덮고 이제 바깥쪽으로 막 나오려고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니까 보기가 좋고 그 사이사이에 꽃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언뜻 언뜻 보이지만 꽃송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보여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활련화를 정자 다리 쪽에도 심어 놓았는데요. 이쪽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피어서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주 빨간색도 있고요. 또 노란색 이렇게 주황색도 있고 또 노란 바탕에 빨간 무늬가 있는 이렇게 아주 포기는 작은데 그 다양한 색깔의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 활련화는 작년에 심었던 곳에서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에서 올라온 포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꽃 색깔을 제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올라와서 피워봐야 하는데 운 좋게도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피었습니다. 란타나가 꽃이 정말 많이 폈어요. 많이 폈서 이쪽이 정말 화사한데요. 이렇게 산목한 건데 많이 잘 자라서 꽃도 이 가을 무렵에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정말 기특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 란타나는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데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원산지에서는 오히려 잡초처럼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원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가을까지 예쁘게 보고 그 일련생처럼 예쁘게 보고 내년에 또 산목을 해서 꽃밭에 심어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꽃송이가 많아서 아주 화사합니다. 무궁화를 닮은 꽃인데요. 아주 큰 하와이 무궁화입니다. 부영화도 이렇게 무궁화처럼 생겼는데 아쉬운 부영화가 다 져서 아쉬운데 하와이 무궁화가 계속 피워줘서 그래도 부기가 좋고요. 이 하와이 무궁화는 노지월동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화분에 심어서 가을까지 정원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서 월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에서는 굉장히 꽃봉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아주 잘 자랍니다. 꽃이 크기 때문에 꽃봉오리도 굉장히 탐스러워요. 분홍색 아스타인데 참 예쁘죠. 가을에 정말 아스타가 정말 예쁘게 피는 꽃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아스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옆에 같이 심어놓은 국화들은 아직 봉오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조금씩 피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피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여기 일부 좀 피어서 이제 국화가 본격적으로 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기 국화가 본격적으로 피면 정말 가을이 아주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천사의 나팔도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기특한 꽃이고요. 이거는 겨울에 실내로 들여야 하는 묘지월동을 하지 못하는 꽃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꽃이 크고 너무 크고 훌륭한 꽃이고 향기도 좋아서 정원에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꽃입니다. 스텔라 꽃도 또 이렇게 피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라코 큰 꽃이 이렇게 피어서 화단이 굉장히 화사합니다. 얘는 봉오리들이 계속 늦게까지 올라와서 아주 늦가을까지 예쁘게 볼 수 있는 외성 원추리입니다. 이쪽에는 가을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국화와 구절초와 숙부쟁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국화가 이 국화는 꽃봉오리가 필 때는 하얀색으로 피면서 점점 이렇게 꽃이 분홍색으로 변하는 그런 좀 특이한 국화입니다. 지금 봉오리가 굉장히 많고 또 꽃도 많이 피어있어서 예뻐 보이고요. 그 옆에는 봄에 가지치기 해서 삽목해서 화분에 심어놓은 구절초가 또 많이 피어서 이렇게 예쁘게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구절초가 워낙에 잘 번져서 바깥쪽으로 많이 심었고요. 마당 안에서는 이렇게 가지치기 한 걸 화분에 심어서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나서 이 구절초는 또 마당에 심어놓으면 월동을 잘하고 내년에는 포기가 또 많이 늘어나서 잘 올라옵니다.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구절초가 무리지어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몇 폭이 안 심었는데 번져서 굉장히 많이 포기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정원 안쪽에 꽃밭에 심으면 이 구절초가 너무 다른 꽃들을 침범하기 때문에 정원 안에서는 화분에 그렇게 심어서 예쁘게 보고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에 예쁘게 필 수 있도록 심었습니다. 그 무늬 숙부쟁이인데 이 숙부쟁이도 가을에 대표적으로 보는 꽃이죠. 이거는 연보라색의 꽃잎이고요.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이런 모양의 꽃입니다. 꽃은 작지만 많이 피어서 예쁘게 보이고요. 이파리도 무늬가 있어서 예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늬 숙부쟁이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정말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꽃들이 이제 다 지고 겨울이 올 텐데요. 그래서 가는 가을이 아쉽고 또 내년을 또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추식구근을 가을에 심어서 봄에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추식구근들을 심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추식구근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추식구근 심는 그 세 번째로 몇 가지 구근을 또 심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른 봄에 아주 이른 봄에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입니다. 그 여기 이제 이쪽 쪽에 이 세 가지는 보통 스노우 시리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꽃인데요. 이거는 레코줌이라고 우리말로는 은방울 수선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은방울 수선이라고 은방울처럼 꽃이 피면서 수선화 잎을 닮은 그런 꽃인데요. 이른 봄에 피는 꽃이고 이거는 다른 영어 이름으로는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눈 속에서 이른 봄에 피는 그런 꽃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같은 종류인데 조금 종류만 다른 건데 꽃 모양이 다른 건데 이거는 갈란투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설강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설강화 그리고 영어 이름으로는 스노우 드롭. 이게 이제 스노우 플레이크였다면 이거는 스노우 드롭. 그래서 이건 스노우 시리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 레코줌보다 훨씬 더 일찍 정말 눈을 뚫고 그렇게 올라오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복수초가 눈을 뚫고 올라오는 꽃이라면 외국에 있는 복수초처럼 눈을 뚫고 올라오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한 10cm 정도 깊이로 파서 그렇게 심고 겨울을 나고 봄에 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거는 같이 오늘 심으려고 하는데요. 히아신소 이리스라는 그런 꽃입니다. 이게 색깔이 또 다른 색깔도 있는데 지금 분홍색밖에 제가 구하지 못해서 이 분홍색을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봄에 일찍 피는 그런 예쁜 꽃입니다. 이것도 10cm 깊이로 파서 심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심으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가을에 심으면 물론 노지월동이 잘 돼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지내고 그리고 이런 봄에 꽃이 핍니다. 얘네들을 가을에 심는 거는 추위를 맞아야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심으려고 꽃밭 마련해 놓은 곳이 있어서 딱 그쪽에서 심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근들을 심으려고 여기에 잔드 엣지로 이렇게 경계를 해서 꽃밭을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이제 위쪽으로 꽃밭이 하나 있고 여기 아래쪽으로 경사지 쪽으로 이렇게 2단으로 꽃밭을 만들어서 이 위에는 이제 무스카리와 또 출립과 수산화 봄에 피는 그런 구근들이 있고요. 이 아래에도 또 봄에 피는 구근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볼 수 있게 심으려고 보려고 심으려고 이제 꽃밭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래코 줌 아까 설명드린 은방울 수선 수산화처럼 잎이 이렇게 길게 올라오고 꽃이 은방울처럼 예쁘게 피는 그런 꽃입니다. 이름보면 예쁘게 볼 수 있는 은방울 수선이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꽃이 예쁘게 핍니다. 꽃밭이 굉장히 특이하고요. 색깔도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런 구근이고요. 여기 뿌리고 여기 잎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10cm 정도 파서 이렇게 심고 잘 덮어주면 이제 올해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월동 잘하고 내년에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름표를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가을에 심는 이런 구근들은 이파리가 새 잎이 봄에 나오기 때문에 꼭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심을 때는 잘 알지만 심고 나면 굉장히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표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윗방울 수선을 심었고 이쪽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해마다 포기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로 심어도 내년 포기가 늘어나겠죠. 이쪽에는 설명드렸던 갈란투스 또는 스노우 기럽이라고 하는 그런 꽃인데요. 두 가지 모양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 모양을 다 심어보려고 하는데 이건 약간 겹꽃 모양입니다. 겹꽃으로 겹꽃으로 펴고요. 표시를 두고 이거는 같은 스노우드롭인데 이건 홋꽃으로 핍니다. 홋꽃으로 예쁘게 이렇게 피는 거라서 두 가지 모양을 같이 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고건이 상당히 작네요. 역표준보다 이렇게 심어서 특히 이 갈란투스 스노우드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어떤 경우에는 눈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초 우리나라 복수초가 눈을 뚫고 그렇게 꽃이 피는 그런 꽃인데 그것처럼 눈을 뚫고 올라와서 그 하얀 예쁜 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레코줌과 갈란투스 다른 말로 스노우드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심었고요. 이제 봄에 예쁘게 볼 수 있게 심었고 여기도 제가 잔디 깎은 거를 이렇게 덮어서 내년 봄에 예쁘게 꽃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지난번에 향기벌꽃을 영어로 아이페이온이라는 이름의 향기벌꽃을 심었던 자리고요. 그 옆에 이제 다시 제가 이렇게 칸을 해서 이쪽에는 히안신소이네이스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런 구분들이 좀 또 잘 이렇게 번지면서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디엣지로 경계를 했고요. 이 위쪽으로는 제가 샤프란을 심었는데 지금 샤프란들이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샤프란도 10월, 11월 그 정도에 꽃이 예쁘게 피고 추위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주 추운 서리가 내릴 때에도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싹이 많이 올라와서 조만간 이제 꽃이 필 것 같고요. 해안신소이네이스도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흰색, 보라색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제 분홍색을 심으려고 했고요. 구근은 이런 정도 크기로 동글동글한 게 되게 예쁩니다. 이렇게 요런 구근이고요. 이것도 한 10cm 정도 깊이로 심어주고 흙을 잘 덮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격은 한 5cm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아래위가 잘 구별이 돼서 잘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잘 덮어서 이렇게 빈표를 꽂아주고 이렇게 해서 스노우 시리즈로 스노우 드롭하고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불리우는 봄에 피는 예쁜 꽃과 히아신소이데스 이 세 가지를 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해완신소이데스 심은 곳도 잔디 깎은 거 바짝 말라서 이렇게 위에 멀칭처럼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 화단에 구근들을 제가 계속 심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그쪽에 스노우 드롭하고 스노우 플레이크하고 해완신소이데스 하고 심었고요. 나머지 비어있는 곳도 제가 지금 구근을 구하는 대로 또 심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치컴은 계속 예쁘네요.